한글자막 by 한효정 부득이 커 이목큼 힘든데 Stay with me till the end of the day 다 왔다 갔다 해야 되나? 다른 데 보고 있어도 계속 보고 있거든 어, 알겠어 그 시간에 좀 멀리 하면 좋을 거 같아 네 하다가 어깨 바로 가면 아아 하다가 어 바로 가면 아 오케이 맞아 이에서 어디있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일단은 제가 편한, 제가 좋아하는 춤을 추어서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근데 이것도 땀이 나네요. 큰일 났어. 뭐가 이렇게 필요하다. 진정하라고. 진정하고 정신 차리고 너 있어야 할 자리를 봐. 이거를 이제 춤으로 표현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싸. 우주야. 우주야, 진짜 보고 싶다. 너가 있어야 내가 춤이 사는 것 같아. 우주 없는 너는, 우주 없는 나는 완벽하지 않아. 원래 이렇게 보면, 진짜 웃는 게구나. ου주가 한국사국사국. 진짜 웃는 게구나. 우와 뭐야 왜 이렇게 똑같은 때를 찾았는데 너무 똑같은데? 한이 어렸을 때 아니야? 한이 어렸을 때 아니야? 셋 넷 너무 잘해 누군가 그리 안 돼 닮았던 우리가 먼 이유 같은 날 Maybe Could be Slow dancing Unto the moon 부족한 걸 힘든 걸로 연기를 대체하는 아주 어려운 극도의 고퀄리티 장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회차죠? 네 이제 1회차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뵈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네 우연히 안녕하세요 여기도 꼭 쉬셨나요? 네 꼭 쉬고 왔습니다 I'm thinking about you, what to say We're shining how to find the way Right back to you On rainy days like rainy days I'm thinking about you, what to say We're shining how to find the way Right back to you On rainy days like... 컴퓨터도 하고 자고 그림도 그리고 그냥 제가 혼자 방 안에서 비 오는 날 근데 지금 여기는 되게 쨍쨍해요 사실 영상으로는 이제 비 오는 날로 이렇게 담긴 했는데 잘했어? 잘 잤어? 마이 뱀고 와라? 카이 냄새랑 똑같아 내가 맘에 들은 자치이나 이거? 역시 아기 냄새 그래, 그래, 그래 좋아, 좋아 We're shining how to find the way Right back to you On rainy days like We're shining how to find the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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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me make a fool 여기서 식몰들을 사랑하는 식사모 회장으로서 제가 찾아내는 것 같아요 오늘은 해변에서 이제 친구들과 노는 신을 찍으려 왔습니다 오늘은 해변에서 이제 친구들과 노는 신을 찍으려 왔습니다 여기는 저희들만 아는 이제 해변? 저희들끼리 많이 좋아하고 찾았던 그런 해변인데 어디서 그냥 이렇게 찍을 것 같아요 다 스페니쉬로 구사해서 큰일이에요 다 스페니쉬하는데 제가 배운 거는 Mucho muy bien 그게 무슨 뜻이죠? 아주 좋아 이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았는데요? 네 재밌게 놀았습니다 Buenas tardes 했습니다 We could be romance in the night of it It's time to go to Nabi I'm going to find Nabi and Nabi 원충체 일반 둘 중, 둘 중, 둘 중, 둘 중, 셋 중, 셋 중, 셋 중, 셋 중, quand même, n'a pas la peine de faire m'y aller, enfin, s'il ne faut pas faire ça. Encore un peu.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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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희끼리 변해서 애들 차 타고 돌아가는 장면이 있어요. 저는 이 촬영을 마지막으로 제 피부가 많이 탈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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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뛰고 싶었어. 너무 기분 좋지 않아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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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롬을 면만 조심하세요 이제 해가 졌습니다 여러분 해가 지고 해가 지고 우리는 미쳐 가고 목표가 더 우선 누군가 그리 없대지 도착! 데이 몇이야? 데이 파이브 자! 넘어가시죠! 저희가 이제 긴 여정 끝에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동굴로 갈 거예요 동굴에서 이제 러미 어겐을 찍을 건데 뭔가 색다른 제가 원해하고 추구했던 방향성으로 아미들에게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기분 좋고 그냥 뭐 동굴에서 마지막 일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동굴로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착장 때문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이번 촬영은 이제 동굴에 들어가기 전에 인터뷰하는 것도 찍고 그리고 동굴에서 이렇게 빛 반사되고 이렇게 하는 씬으로 해서 이런 옷을 입지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동굴로 한번 가볼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동굴에서 촬영하는 건데 이렇게 라이트를 비추고 동굴에서 노래 부르는 느낌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걱정 있었어요 기대도 많이 하고 설레기도 하고 근데 다행히 이렇게 재밌게 촬영을 하고 다행히 이제 동굴이 너무 이뻐서 이 의상이 또 또 살게 된 것 같습니다 아이사로 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 고마워 감사합니다. 이벤트랑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많아서 제가 느렸던 만큼 뭔가 아미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이벤트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미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이번 앨범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기다려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추억들 이제 시작이니까 많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부러워합니다.